동무 동무 이거 얘 농담인데 배가 고장이나 소리 남조선으로 흘러간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? 움직이지 마! 지금 여기 올 때까지의 일들 여기다 다 써요 네네 배가 고장나 소리 어쩔 수 없이 여기 왔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? 빨리 자백해 한 몇 년 살고 나와서 대한민국에서 주는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살면 좋잖아 왜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듭니까? 너 이 새끼 간첩으로 밝혀지면 나도 죽을 줄 알아 내일 다른 곳으로 이동할 척 하면서 명동에서 풀어줘 재룩 정보! 이제 다 끝난 것이요 조사는 아닌데 한 가지 다 믿습니다 남쪽 월간해! 독재국 원으로 돌아가 봐야 죽지 못해서 사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간툼이 필요하네 이제 서서히 정세가 드러나 내 북으로 돌아갈 사람이야요 제누 동무 이동안 내내 그물로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았나 봅니다 이제 내내 그 그물에 단단히 걸린 것 같습니다 이따 Wir에 더욱더 그 날 심하게 산전 이따